네, 숫자로 판세를 읽어보는 여기 몇 대 몇 순서인데요. 심수민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트럼프가 해리스를 역전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MBC 여론조사에서도 역전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3 후보까지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1%포인트 우위로 나왔습니다.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사실 동률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난달 5%포인트 격차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해리스가 하락하고 트럼프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여론조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전국 단위로 자주 얘기를 했는데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여전히 해리스가 2.4%포인트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의 하락세라는 것은 조사기관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해리스가 좀 높게 나타난 게 사실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 또 2016년 대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때 딱 이맘때 10월 15일에 여론조사 평균을 가져왔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 10.5%포인트 높았고 클린턴은 6%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포인트나 간격을 벌렸었는데도 클린턴이 졌잖아요. 지금 2%포인트 그 정도밖에 안 나는 데다가 계속 추격당하고 있는 해리스는 사실 굉장히 열쇠에 놓여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 기자 말대로 지금 지난 대선과 비교하니까 확 와닿는데 유난히 요즘 들어서 해리스가 좀 뒤처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좀 예전보다 덜 지지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인데요. 흑인 등록 유권자 응답장을 좀 떼어서 봤더니 해리스를 찍겠다고 답한 사람들 71%에 그쳤습니다. 이게 많아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2020년도 당시에 누구를 지지했냐라는 질문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 88%를 지지했거든요. 굉장히 뚝 떨어진 거고요. 이게 사실 바이든 사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흑인 말고 히스패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패닉 응답자 가운데 지금 56%가 해리스를 찍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62%가 바이든을 지지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아랍계 유권자들도 조금씩 이탈하는 그런 조심이 보인다 전해드렸는데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렇게 둘 다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준 셈이네요. 이게 사실 2020년도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블랙 라이브즈 메터 운동이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어서 아무래도 좀 인종차별적인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게 좀 지배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특히 유색 인종이 좀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보면 히스패닉의 20% 또 흑인의 22%만이 현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히스패닉 유권자 같은 경우는 누구의 정책이 나한테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바이든보다 오히려 트럼프가 더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대선이 지금 20일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경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질 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희망을 거는 유색 인종이 더 많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색 인종 중에서도 흑인 남성들 상대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영향력이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지금 특히 경합주들을 대상으로 그런 유세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ABC 조사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박빙입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시간 등 7개 경합주가 지금 49대 49로 박빙 상태인데요. 해리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박빙 상태에서 정말 1%포인트라도 뒤집히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 남성 표심 사로잡을 수 있는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라든지 이런 각종 공약들을 속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해리스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성별 대결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해리스를 14%포인트 차이로 또 남성은 트럼프를 16%포인트 차이로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실 흑인은 민주당, 백인은 공화당 이렇게 찍었던 구도가 지금 깨지면서 흑인 남성이 트럼프를 찍고 또 백인 여성이 해리스를 찍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투표 당일에 어느 유권자 집단이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판세가 실제로 지금 예측하는 것과 또 다르게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의 결론은 역전당한 해리스, 좁아지는 텃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